월만평가 꿈 아주 잘 만들었다고 회장님이랑 부장님이랑 다 칭찬하셨어 근데 요즘은 원곡만 잘 추면 되는 게 아니라 2배속으로 틀어놔도 잘해야 하잖니? 2배속이요? 2배속으로 해도 안무가 완벽하게 연습해야겠지? 2배속? 2배로 빠르게 춤춰야 돼 자 해보자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준비 1배속이 잘 보여줬으면 2부에서 좋아하는 아이고 생각보다 잘하는데 앞으로 10번만 더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이걸 10번이나요? 그럼 20번 할까? 아니요 다들 위치로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